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숙이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멘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모세 구약성경에 모세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민숙이 소재에 많이 등장합니다 민숙이는 행진이에요 가난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성경입니다 여러 가지 지명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모세의 온유함이 나왔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도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 영어로도 있습니다 모세 여기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또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를 놀렸던 기억이 나요 야 너 이름이 모세인데 너 전혀 모세 같지 않다 이렇게 놀렸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모세의 특징이 있어요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인 모세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모세의 특징이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온유하다 온유함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세상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면 좀 겸손함이라든지 좀 온순함 뭐 이런 거를 상징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재해석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모세의 온유함 첫 번째는 뭐냐면 미리함이 거역을 하거든요 미리함이 대들거든요 모세한테 그때 모세가 같이 대항하지 않아요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힘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을 읽었지만 민숙이서 13장, 1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그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13장에 보면 다 나오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좀 있죠 이름이 다 나와요 명단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6절에 갈렙이 나오고 8절에 호세아가 나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숙이서 1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너희들은 크리차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사람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양육받은 사람이 양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뭐였냐면 저들은 크리차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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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새로운 이름 크리차니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차니아는 뭐예요?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새로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이전 크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너희들의 신분은 변화되었어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들은 공중권수의 자본자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크리차니아입니다 그레고리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그런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들의 이름은 당신들의 이름은 크리찬이다 크리찬은 크리찬답게 살아야 되는데 크리찬답게 살지 못하면 그 크리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크리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크리찬입니다 그런데 크리찬은 크리스도인답게 크리찬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크리찬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정말 크리찬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크리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얘기해서 크리찬답게 사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크리찬답게 사세요 그러면 대답을 하세요 나 크리찬답게 살아 크리찬답게 살아 크리찬답게 살지 못하면 기도해야 하는 거죠 크리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땅에 정탐하고 와라 거기를 탐지해라 그리고 과실을 가지고 와라 열매를 가지고 와라 하는 겁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가난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습니다 이러면 지금도 여리고의 오렌지는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상품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땅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름다운 땅이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였냐면 거기에 자이언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인, 네피림, 안학자손, 이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갈리잖아요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죠 10명의 정탐꾼은 저들은 자이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패배를 당하게 될 겁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우사와 갈렙은 아니죠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말씀 한번 그 앞에 13장 3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누가 강한가? 큰 사람이 강한 거예요 힘이 센 사람 외모가 큰 사람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도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아시 싸우잖아요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죠 여러분 누가 큰 사람이에요? 누가 작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작은 사람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라고 대답하면 틀린 겁니다 다윗이 작은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답은 죽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큰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은 외모가 크면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적인 관점이죠 여기에는 믿음의 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보지 못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거죠 세상은 보았어요 그 안학자손 내피림 가난한 땅의 그 자이언트 거인들은 보았어요 그들을 보고 누구를 보았냐면 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메뚜기예요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 그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띄어진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은 똑같이 환경을 보아요 환경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분명히 보지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 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명의 말은 이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옳은 얘기입니다 거기 내피림이 있고 자이언트들이 있고 그런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모습과 함께 나만 보니까 우리만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금 불신앙의 10명의 정탐꾼이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럴 때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10명만 들어가 있는가요? 아니죠 그 모든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거기에다 다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이 짓는 죄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우습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그들 앞에 우리 백성은 메뚜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강자에게는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에게는 강자로 군림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만 바라보니까 메뚜기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절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메뚜기라고 여기지 않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메뚜기가 뭐예요? 메뚜기가 우리가 무슨 메뚜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메뚜기예요? 자기들이 메뚜기니까 다른 사람들도 메뚜기처럼 여기는 겁니다 우리 둘씩 짝지어가지고 한번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메뚜기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셔야 돼요 당신은 메뚜기입니까? 물어보면요 대답을요 정말 두 눈 부릅뜨고 하셔야 돼요 두 눈 부릅뜨고 노!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시작! 메뚜기입니까? 두 눈 부릅뜨고 노!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메뚜기라고 그래요? 물론 모양은 메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메뚜기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6장에 넘어가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 원망 불평 불평이에요 여러분 numbers 민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광야를 행진하는데 이제 광야를 행진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민숙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광야를 행진하는데 이 전쟁에 나갈 싸울 수 있는 사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는 사람을 개수해라 카운트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애국에서 노예로 살던 자가 아니라 이제 광야를 지나갈 텐데 광야는 온갖 위험이 있어요 원수들이 있어요 대적들이 있어요 오랑캐들이 있어요 공격을 해요 계속해서 공격해 온단 말이죠 거기서 너희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군사처럼 훈련을 해라 하는 거예요 군사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숙의설을 계속해서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입니다 저기 가난한 땅에는 자이언트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요 이제 이 불순종의 보고 때문에 40년을 원래 길어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곳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고라 1당이 반역을 하잖아요 고라 1당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여기에 모세의 온유함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보면 고라 1당이 왜 당신은 당신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해요 이 모세에게 당신은 분수의 지나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온유함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듣고 엎드렸다가 아멘 예 모세는 듣고 같이 싸우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반역을 하느냐 너희들은 내가 스스로 높이는 줄 아느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줬어 이러면서 이 백성들과 함께 고라 1당과 함께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이 고라 1당 250명이 모였어 지금 몇 명이 모였어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비록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엎드리니라, 엎드리니라, 엎드리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모세의 리더십을 보면서 정말 저의 목회가 그때 아마 저는 기억이 나요 제 목회가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180도로 그게 뭐냐면 바로 엎드렸더라, 엎드렸더라 모세는 고라 일당이 공격했을 때 엎드렸더라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엎드렸더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 백성들의 돌을 들고서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모세는 엎드렸더라, 엎드렸더라, 엎드렸더라 민숙이 16장 22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아메 여기까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대충 예측은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엎드렸더라, 엎드렸더라 싸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엎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까지 중복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4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또 나오죠 너희는 이 회 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메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는 엎드려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려움 있을 때마다 그 해결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 해결의 매뉴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라 엎드리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논쟁하지 않아요 까지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죠 가데스에서도 또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20장 넘어가 보시게 20장 2절 지금 16장 읽었는데 앞에 13장에서도 그렇죠 16장에서도 그렇죠 20장 2절 보세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이게 불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는 이유가 있더라 없더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왜 너희들은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들이 왜 너희들만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이야기하느냐 나와도 이야기해 물이 없고 고기가 없고 마늘이 없다 그래 언제나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시련이 오면은 고난이 오면은 원망해요 불평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미션이에요 이게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은요 그냥 모세가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 기적을 보고 따라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모세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가난이 있었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미션 가난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모세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어요 두 번째 메시지 시작 온유한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가자 우리가 지금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가자 이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거 이게 사명이 아니죠 사명은 뭐예요?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가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럴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그것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 완성된 천국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무엇이냐면 완성된 가난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완성된 가난을 보기 때문에 그 가난을 보면서 광연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연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꿈꾸는 사람이 그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이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요 이거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모세를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안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낙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양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완성품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로마라고 하는 완성품을 본 거죠 모세는 가난이라고 하는 완성품을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모세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마 아시는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백성들을 가난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사명을 이루실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불평하죠 물이 없어요 원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라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복입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좋은 습관은 좋은 기적을 납니다 나쁜 습관은 나쁜 기적을 낳아요 여러분 나쁜 습관도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는 거죠 좋은 습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되다 보면 기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붙들고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좋은 습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끝까지 엎드려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초대교회 때 성전에 올라가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잖아요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나쁜 습관이에요 앉으면 불평하고 일어섰을 때 불평하고 걸어가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백성 쪽이십니까? 아니면 모세 쪽이십니까? 한 번은 모세가 혈기를 부리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꽝꽝 두 번이나 쳤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백성이 쳤으면 귀엽기라도 하죠 지도자가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너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교만이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버서 1장 20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사람이 성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겁니다 사람이 왜 성을 내요? 이것이 의야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그 성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화가 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려고 하면 성을 내려고 하면 이걸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믿는 거죠 생각이 나는 거죠 은혜죠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자, 지도자,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사명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온유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불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리면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순종은 반드시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할수록 불순종하면 멀어지게 되는 거죠 불순종하게 되면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있는 돈 또 나에게 있는 시간 이것을 relationship이에요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그것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 물질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죠 드린다 그러잖아요 찬양을 드리잖아요 오늘도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뭐예요? relationship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돈독히 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거죠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전도 대상자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불순종이 뭐냐면 이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관계가 없어요 어제 패밀리 워킹데이를 하는데 참 즐거웠어요 비가 많이 오면에도 불구하고 참 아주 유쾌하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이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우리 교회의 미녀를 뽑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5대 미녀가 뽑혔어요 그리고 또 똑똑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 5대 똑똑한 사람이 뽑혔습니다 비록 어린이들이 뽑혔지만 하여튼 뽑혔어요 거기에 제가 꼈을까요? 안 꼈을까요? 아, 제가 꼈지 못했어요 5대 미녀의 제 아내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타깝게도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제가 분노했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혈기를 냈겠어요? 속으로는 조금 아쉬워했겠지만 그래도 분노하지 않아요 혈기를 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욱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Relationhip이에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비가 막 텐트를 쳤는데도 그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한 사람도, 제가 볼 땐 단 한 사람도예요 그 수백 명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막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야, 비가 오니까 깨장을 그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너무너무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어느 한 사람도 왜 이런 날을 정했어?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됐는데 왜 강양했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볍게 얘기하지만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언어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불평의 언어, 불만의 언어, 원망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내 언어가 말투라고 그러잖아요 내 말투가, 내 어투가 좋은 말투인가 아니면 나쁜 어투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어투인가 그건 좋은 어투죠 아니면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어투인가 이거는 나쁜 어투입니다 내 언어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어투인가 친구와의 관계가 더욱 넓어지는 그런 어투인가 친구가 늘어나는 어투인가 아니면 누구하고 손절했어 요즘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원수를 맺었어 그런 어투인가 여러분, 능력은 절대로 똑똑함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있는 겁니다 무능력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은혜를 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을 구하면 그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붙들었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온유함의 은혜를 붙들면 깊어져요 그리고 관계가 넓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은요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금 말로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로또 10만 불에 당첨되면 왜 나는 100만 불에 당첨되지 않았어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생겼어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온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또 우리의 교회생활에서, 공동체에서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또 사명을 붙드시고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리 세상에 흔들려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유함으로 세상을 승리하겠습니다 아무리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 공동체에서 우리도 교회에서 온유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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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